네, 황금전략 저희가 이 시간에 이번 주부터 내일을 위한 황금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. 매크로 이슈 들여다보면서 긴급진단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황금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수요일 이 시간에는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저희 황금전략은 처음 오시는 거죠? 처음입니다. 저희가 회사에서는 매일 뵙는데 대표님의 시장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셔봤습니다. 이제 말하면 되나요? 네.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각오요? 네. 제가 사실 매일 장을 끝나고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거든요. 그런데 마침 이런 코너를 제가 맡게 돼서 제가 평소에 하듯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고요.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거 있으셨을까요? 뭐 일단 많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겠지만 일단 CPI가 충격적인 그런 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놀랬잖아요. 국내 시장도 역시나 장초에 하락세가 좀 심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 국내 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미국 선물도 일단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밸류가 타 시장보다 싸다 보니까 좀 빨리 회복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다음 어떤 물가 지수가 더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물가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맞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긴축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그래도 물가는 조금씩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장 후반부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대체로 장은 하락을 했지만 상승 업종에서는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정리를 좀 해보면 철강이나 금속, 기계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.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원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끝은 아닌데 일단은 협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평가받았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왔고 그리고 이제 사실 네옴 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그런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. 철강이라든지 금속, 장비 이런 부품이나 이런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종목은 이따가 좀 특징주 코너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IT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죄송합니다. IT 업종 중에서도 애플 관련된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이 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이폰 14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. 사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못 구해서 계속 주문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.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주문이 계속 밀려있고 한국은 아직 출시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. 뭐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만 하더라도 좀 갖고 싶더라고요. 아이폰이요? 네, 아이폰이.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갖고 싶더라고요. 저도 이런데 이런 심리가 좀 시장이 반영이 된다 소비자들에게. 왜냐하면 가격이 높을수록 뭔가 더 갖고 싶은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 나와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CPI 관련해서 물가지표를 방심했던 부분들이 바로 주택지표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쪽이었습니다. 이쪽에서 지금 CPI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관련된 섹터가 오늘 상승이 좀 두드러진 그런 느낌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 쪽입니다. 특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성일할 때 세비캠, 코스모화학 등등의 이런 종목들 계속된 강세 흐름이 좀 주요한 상승 업종이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창에서 송동윤 대표님이 장 후에 나오시다니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또 대표님의 시장 진단 또 들어봤고요. 저희가 환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미국 증시가 CPI 충격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또 달러 인덱스까지 109선대로 또 급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,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표님은 환율 상단을 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? 아, 진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예측을 잘 못했었어요. 왜냐하면 금융위기도 아닌데 어떻게 환율이 이렇게 많이 높을까. 그런데 좀 분석을 좀 다시 해보니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의 원인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말고는 전부 다 약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같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1,400원을 저도 이제는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FOMC 회의에서 일단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죠.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좀 더 달러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1,400원 넘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1차 목표로는 1,500원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1,700원까지 예상하는 걸 봤어요.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는 사실 좀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제 시일 연말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,500원까지는 일단은 한번 1차 목표로 한번 잡아보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그 이상은 미국도 이렇게 보면 너무 달러가 강하면 좋긴 한데 수급이 몰려서 좋긴 한데 미국도 그런데 지금 제조 강국을 다시 선언을 했잖아요. 자국 내에서 다 생산을 해야 되고 연구개발 이런 부분까지를 하면 제조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그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강 달러가 돼도 미국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은 한 1,5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차 목표를 1,500원까지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예전에 새벽 방송을 하실 때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인해서 고려 신용 정보를 그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오늘 또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. 아주 옛날에 얘기를 드린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은 금리가 계속 오르면 사실 파산에 대한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 회사가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굉장히 취약한데 가계부채가 높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파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급등에 대한 부분은 고려 신용 정보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큰 이슈가 나와야 이 회사가 더 큰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물가 급등 그다음에 금리 급등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녹아든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이슈가 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낫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리뷰하는 리뷰를 들어봤고요. 앞서서 그 이상 1500원대 환율 이상은 미국에서도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이 33%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지금 100BP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100BP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과연 그 정도까지 강하게 긴축을 할까는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한 건 아니고요.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어쨌든 전 월 대비해서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의 어떤 공식 목표는 물가 잡는 것도 있지만 경제 성장도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고강도의 긴축을 너무 빠르게 또 진행을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자는 빨리 긴축을 더 세게 잡아야 나중에 더 좋다고 물론 그 의견도 동일합니다만 좀 신중한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75BP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오늘 하락장이었죠. 하락장에서도 돋보였던 건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.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는 좀 담아가는 기조였거든요. 변동성 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 확실하게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게 태조 이방원의 하나였죠. 그런데 그 2차전지에 폐배터리가 또 그 한 축을 담장을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폐배터리가 사실 성일 하이텍, 세비캠이 신규 상장이 됐고 완전 새로운 종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가치가 더 저평가됐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PER를 같이 공통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폐배터리는 이제 막 상장이 됐기 때문에 같은 2차전지 PER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도 낮게 보는 거죠. 성장성이 대비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종목들이 그 PER 공통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비캠, 성일 하이텍이 오르니까 원래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갖고 있었는데. 그런데 이제 이 업종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모 화학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된 중 너무 항상 진리는 너무 오른 종목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리 이렇게 좋게 포장이 돼 있어도 그거는 이제 포장이 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오르더라도 좀 저평가된 영역에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높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피를 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보면 이 종목이 또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또 폐배터리 관련된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추경 매수는 지향하셔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내일장 전략에 더해서 또 CPI 관련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섹터까지 한꺼번에 들어봤습니다.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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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